신앙 한위대 평년만 따자하호모스 시혜모우 워슈 미호 워슈 정공허 워슈 리종시 중국은 뭐 늘 느껴지고요 올해 지난 올해 전보다는 훨씬 더 중국이 활발히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중국 팬분들한테 많은 추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팬분들은 예전부터 정말 열정적이어서 늘 감사되고 있습니다. 중국어다 보이스, 보아이니믄, 리트로. 블룸은 달리자 놀자라는 곡이었다면 블룸은 더 차분한 톤인 것 같아요. 세트리스트 곡마다 차이점들이 있는데 저희 노래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헬리캠을 띄워서. 비결은 아무래도 저희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주할 때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팬분들이 그 열정에 걱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고민을 해서 많은 멤버들이 계속 사랑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어다 보이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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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피로를 느낄 때는 사람들이 꾸준히 비타민 먹니까? 네, 비타민도 먹고 또 저희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도 하고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 어떻게 한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 날때는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의 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느 정도의 팬분들을 좋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항상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계속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생각합니다. 어떤 팬분들을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요. 못 들었어요. Q. 저희는 다음 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Q. 저는 리위치원 씨랑 한번... Q. 한번 좋겠습니다. 리위치원 씨랑... Q. 우리사람은 메이데이? Q. 네, 메이데이도... Q.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DVD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Q. 네, 중학권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Q. 본 환들이 너무 좋아서... Q. 요즘에 저희도 한 분 한 분씩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Q. 서로 추천해주세요. Q. 진짜 중학권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과 같이 하는... Q. 인위의 차이 브이체트 봤을 때도 많은 중국 아티스트분들을 봤는데, Q. 굉장히 음악들이 다 좋고, 그래서... Q. 얼마나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멋있네요, 분위기. Q. 멋있네요. Q. 멋있네요. Q. 멋있네요. Q. 멋있네요. Q. 이번엔 저희는 항상 인터뷰할때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Q.曲이나 음악은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물론... Q. 때마다 다르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레마 하는게, 저희 목표이고... 얼마 전에 또 호떡을 만들었을 수 있었는데 멤버들은 못 봤는데 새벽에 드라마 끝나고 집안에 앉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파워는 못 봤는데 나중에 생일 때 되면은 내년 생일이 되면은 제가 직접 같이 만내려고 생일 선물하면 주고 싶습니다. 민혁이의 최종 꿈이 식물화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잘 못하고 있고요. 스케줄 때문에 아무래도 솔로가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 또 들으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더 천천히 신중하게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끝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생각도 만들어서 해보고 왔습니다. 이웃집. 이웃집. 글쎄요. 저는 내추럴함을 슈퍼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추럴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이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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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